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회장 김효석입니다 나를 알리십시오 피하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에서 도와드립니다 3분 PT대회 알차고 짧게 설득하는 방법을 선보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엣지있게 설명해보세요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보세요 내 상품을 마음껏 뽐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PT 주제를 가지고 출전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에 임팽 있게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선전 3부 PT대회 신청하세요